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.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맘들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미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찬양합시다.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만드시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맘들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미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맘들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.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날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찬양합시다.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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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피가 내 예수님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그쪽 땐에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는 걸려 넘어져도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힘차게 촬영해봅시다 걸려 넘어져도 걸려 넘어져도 틀어져도 매일 말하자도 더 할 수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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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릇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걸려 넘어져도 주님이 최고야 주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릇도 아멘 아멘 주님 그릇도 주님 그릇도 주님 그릇도 주님 그릇도 주님 그릇도 주님 그릇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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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